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스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왕로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용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그런 적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로로 탄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로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비되는 성도들 해외 성도들 우리 원리스 비전홀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자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는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일 정말 즐거우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의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즐겁게 생활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멘 하는데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안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즐겁기는요. 한 주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힘들게 한 주가 보냈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분들은 교회를 나서자마자 절검보다도 이 절검을 빼앗아가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어렴이 왔을 때 불신자들과 똑같이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주일 강단 말씀을 생각하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싹 다 속이는 거예요. 종이 호랑입니다. 다 속이는 겁니다. 망할 것 같고 안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병들 것 같고 그렇게 넘어있고 같은 그런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줄 때에 말씀만이 우리가 영적 대처를 할 수 있는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지 않으면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주일 날 설교 제목만이라도 여러분 한 주간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만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 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물어보세요. 은혜가 왔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한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가 넘치도록 되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모든 말들 모든 것들을 다 강단메진 제목까지 답하듯이 바랍니다. 간단해요. 여러분이 돼지까지 생각을 하면 내용까지 말하라고 하면 머리 아파지니까 머리 찐하니까 제목만 생각하세요. 제목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시고 그냥 열 번만 그냥 교회에 오시거든 제목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임합니다. 열 번만 여러분이 묵상하고 설교 들으면 은혜가 진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목도 몰라 제목. 제목 하나 외우는 게 뭘 그리 힘들어요. 제목을 묵상을 하시면 그 내용이 싹 때 기억나게 하시리라.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였던 시에스 루이스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이다.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기독교 하나님을 용하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는 기독교의 중심은 기뻄이 있다 그랬어요. 기뻄이 흔들어나 기뻄이 있는 사람 젊음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이 어두운 환경을 뒤집어나 완전히 영적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이런 능력이 있어. 영어로 대문자를 쓸 때는 대문자라고 말하는데 대문자 쓸 때는 주목하라는 주목하라 여기에 주목하라는 아주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문자예요. 대문자 쓸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특별히 구분되는 특징 그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뻄이에요. 기뻄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지구를 다 가져도 만족이 없게 되어있어요. 노아가 자기가 다 가져서 지구를 혼자 자기 가족만 살아 자기가 다 가졌는데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지 술에 제가 술을 확 포도술에 입뻔치 해가지고 자식들을 바로 저주 축복 여러분 이 다 가져도 만족이 없다니까 가양동, 등촌동, 강수구 아파트 싹 다 가죠. 오늘부터 몇 조가졌다. 행복할 줄 아세요? 지금보다 몇 배나 두려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죽이지 않나 이 재산을 빼앗아가지 않나 온갖 불안과 초조 더 탐은 높아가고 경호 쓰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절대 기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만이 진짜 기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반지 아파트 살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 그것을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불신자나 신자나 이 세상 창세기 3자 현장에 살아가면서 당하지만은 어떤 환경이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쁨을 잃지 않고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척도다. 그랬어요. 그 구분하는 게 이 사람 진짜 기쁨이 있나 즐거움이 있나 감사가 있나 이거 하고 불신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순간에 개그맨이 웃기는 웃기는 걸 잊을지 몰라도 신명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근원적인 기쁨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나면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지요. 은혜 못 받은 사람 보금이 안 된 사람은 경기심이 딱 생기고 조심을 합니다. 왜? 흉을 볼 것 같으니까 분명히 또 돌아선 부정직인 말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조심을 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거의 불신자 수준이라니까 은혜 못 받으면 노는 게 불신자가 똑같은 마귀심부로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정말 기쁨을 간직한 정말 기쁨을 간직한 구별된 성도의 향기가 나오기 바랍니다. 여기의 모든 성도들 정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보금의 참 기쁨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유 불문하고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다 속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 마누라고 살아보세요. 내 남편하고 한 번 한 달만 살아보세요. 그렇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아무 여러분의 영향을 못 미칩니까? 괴는 왜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세월함을 차고도 하나님 찬양한 바울을 본받으란 말이에요.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세히 감수하라. 감옥에서 2000년 전 감옥은 얼마나 열악한지 제가 가봤다니까요. 그냥 흙에다가 운동 파가지고 한 번 더 팔면 화장실이고 그 흙 속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라. 요즘처럼 세멘트에다가 무슨 뭐 마루에다가 아니에요. 흙 뜨면 그냥 흙이 흙. 거기 살아. 세월함 차고 그것도 죽으려면 빨리 죽으란 얘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뭐 또 할 말 없죠.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참 보금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모 말씀은 우리가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영적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임합니다. 넘치게 임하기 때문에 넘치게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의 물처럼 그렇게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아멘 어제 팔라완에 농인 사역하고 있는 정주훈 목사 아들이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뭐 하다가 하나의 화면을 탁 대어줬어요. 보니까 전기는 꺼졌고 수시로 꺼지니까 전기는 꺼졌고 모기가 말이지 찍어 내한테 보낸 거예요. 탁 주고 모기가 막 수천마리 확 벌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만 딱 보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이 정도다. 이거지. 내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거기는 40도 매일 40도니까 그런 데다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몰라 전기 수시 꺼지 인터넷 안 되지 계속 캄캄하지 그래서 내부 그러더라고 이 자연광기죠 이거 뭐라 그래 그거를 지붕에 하나만 꽂아주면 좋겠다고 야 성교사는 물 뜯겨 죽어도 그냥 현장을 이겨나가는 거야 나는 못하면서 못뜨게 할 거야 그런 환경 가운데서 기뻐해라 너 성교사 아니냐 감격 속에서 한 생명 돌아오는 감격을 상상하고 누리면서 실제로 환경을 보면서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에요 지금 파리는 파리 세계에서 여덟 번째 잘 사는 나라니까 여기 봐라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아이고 나는 파리 아닌데요 그렇습니까 경제 대국 오이 미국에 가보세요 거지가 쫙 깔려 있어요 일본 가보세요 길거리 우리나라는 그걸 볼 수 없어요 미국 일본 가보세요 거지들이 막 확 앉아서 아예 치고 앉아 잔다니까요 유럽 가보세요 길거리에 막 그냥 이거 맞아가지고 마약을 맞아가지고 맛이 간 놈들이 쭉 누워있어요 아침 되면요 경찰이 와있고 마약을 만드는데 주사 바꿔줘요 주사 바꿔줘 프랑크 후루트 여기에서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유목사님하고 가서 보여주더라고 장노님이 보세요 지금 이 독일이 어떤가 후랑 후루트 여기 갔더니 전부 이거 막 경찰을 써가지고 주사 바꿔줘 왜냐면 선거도 없으면 또 에이저 걸리니까 그걸 다 주사 바꿔줘 파는 놈은 잡히지 맞는 놈은 안 잡힌다네 전부 다 맛이 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꼴을 못 보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날인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믿는 자에게 포커스 같이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풍성히 임하는 이걸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메마른 삶을 삽니다 매일 모자라고 매일 불평이고 매일 원망이고 매일 비교시기고 불만이고 메마른 삶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 받은 건 싹 다 잊어버리고 은혜는 늘 받는데 늘 잊어버리고 미운 사람만 딱 기억해요 싫은 사람 원수만 딱 기억하기 때문에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즐겁다는 용어가 어울리지 않지요 어색하지요 기쁨 잊은 지 오래지요 늘 마음속에 은혜는 다 날라가 다 날라가 다 날라가 버리고 마음속에 원수만 딱 남아있단 말이에요 미움만 딱 상처만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계 모든 승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넘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24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초월해서 나를 초월해야 돼요 나를 넘어서 나를 초월해서 25시 나를 초월한 거예요 이 응답이 인생 작품을 만드는 영혼의 응답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셋째로 죄보다 더욱 큰 은혜입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래 사람은 죽는 게 없었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도록 돼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돼 있었어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사망이 와버려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거 너 먹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죄가 죽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삶 속에 죄와 죽음의 문제가 발생된 근원적인 출발점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은 최초의 이 한 사람 그랬잖아요 이 최초의 아담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누구냐 최초의 인간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은 우리말로 붉은 흙 붉은 먼지 그런 뜻이에요 아담이란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흙이란 뜻이에요 흙 먼지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담 자체가 이 고유명사로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 자체가 고유명사입니다 사람의 뜻인데 아담이 첫 사람으로서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었을거는데 본문에 보면 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신종함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 죄값이 우리에게 증가되었다 이걸 신학기 용어로 죄의 증가 라고 합니다 죄의 증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증가된 죄가 뭐냐 원죄입니다 원죄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을 정리해놓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교리에 대해서 질문을 묻고 답하는 식으로 요약해놓은 소요리 문답 이라는게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그 가운데 열여섯 번째 문답이 원죄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 질문은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 전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전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과 더불어 은약을 세운 것은 아담 자신을 위한 뿐만 아니라 그 후 수송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보통의 생유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죄를 범할 때 그 안에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여기서 보통 생유법은 남자의 씨를 받은 후손을 말합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 모든 남자의 후손은 전부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원죄 자기가 상관없는 원죄 이런 원죄의 죄의 뿌리 즉 죄의 씨앗이라고 설명하는데 우리가 아담과 같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은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과에게서 배가 나올 수 없어요 사과씨에서 배가 열리지 못하는 것처럼 죄의 씨앗을 가진 사람에게는 의인이 없어요 죄 없는 의인이 없다고요 나올 수가 없어요 원죄는 죄의 보편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인간이 말이죠 아담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든 간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죄성 아이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악의 모습 태어나서 아기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물 압니까 태어난 어머니 젖을 빠는데 어머니 젖이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깡구를 버려요 조금 이빨 생기면 더 아파요 아파 젖이 팡팡 안 나오면 그냥 물어보니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아프다 물어버려요 자라다가 자기 동생이 생겼다 동생이 잡버려요 어디서 배운 버릇이에요 악의 모습이에요 원래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리고 울면서 웃음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속에 잠벼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표출이 확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의 결과로 단 한 사람도 예의 옷이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건 증언하지 왜 죄 때문에 죄의 삭성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원죄는 아무리 부인해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예요 그래서 성철 선임도 이 죄 문제 해결해 보려고 저 자식이 다 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오란불 평생 그 꿈에 입으면서 돋닦았어요 도대체 인간이 뭐냐 아무리 노력해도 진리를 못 찾았어요 내가 진리 찾는 난 불교 떠날 것이다 나 진리를 못 찾았다 죽음에서 하는 열반송입니다 아 내가 살아서 무단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내 지옥이 불교의 상징이 산 수미산을 지나가구나 내 일평생 남녀를 속였구나 살았어 지옥불입니다 모든 사람 진리 속에 못 들어요 불신자들은 이 원죄에 대해서 알지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요 불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보면 왜 아담이 지온 죄를 내가 당해야 됩니까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안돼 내가 왜 그 절값을 받아야 돼요 말도 안되는 소리라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대표성 원리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상황을 작더러 이해되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두 나라가 전쟁이 시작되어 있어요 사람이 벌써 백몇십명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막 피난길을 지금 들어섰습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의 대립했던 냉전시대가 다시 올 것처럼 세계언론이 난리입니다 이 평화로운 지구촌에 지금 강대국인 소련이 러시아가 지금 침공했습니다 자 이 위기 어떻게 어떻게 오세요 누구 때문입니까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장기 걸 노리기 위해서 이 한 사람 욕심 때문에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영향을 주고 한 사람 히틀러 때문에 유럽에 사는 싹 다 천만 명의 유태인들이 다 살 한 사람 때문에 유태인이 미워서 어릴 때 상처가 있었어 김일성의 한 사람 때문에 대를 이어서 70년 80년 온 백성들이 다 짐승처럼 지옥 지옥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일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상관없이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누가 바이러스 걸리고 싶어요 다 조심하고 걸리고 싶지 않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확진자가 돼요 교회가 텅텅 비어 졸업식으로 못 들어와 예배를 못 드려 원치도 않는데 지금 졸지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환자 세계 1위가 됐어요 어제 112명 죽었습니다 최고로 많이 죽었습니다 어제 누가 원합니까 자기 자살모 상관없어요 예방을 위해서 백신도 맞고 그렇게 주의했지만 돌파관념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안 해도 어쩔 수 없이 전면되는 것처럼 첫째 첫사람 아람의 범죄도 우리가 원하지 안는데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연약을 미쳤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에만 불공평 하다고 그렇게 불평 그렇게 불평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해결책 이 해결책이 이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대표성 원리 대표성 원리를 대표성 원리 대표성 원리 대표성 원리 아람으로 아람으로부터 모세 아람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까지도 사망의 왕로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적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보낸 선생이기 때문에 율법을 비유로 들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미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전 줄도 몰랐고 율법의 기능은 그 죄를 죄로 알게 만드는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아멘이지요 맞는 거죠 예를 들면 마치 캄캄한 밤에 말이죠 밤에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는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침에 햇빛이 쫙 들어오면요 창문을 쫙 커튼을 열고 창문을 딱 열어놓으면 그 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릴 만큼 많은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먼지가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예요 먼지가 창문이 어느 순간에 먼지가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밤새도록 있었는데 창문이 여니까 햇빛을 통해서 보일 뿐이에요 율법은 바로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죄의 문제를 지닌 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끝나야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바로 열어주세요 그 길이 창세의 3장 15절입니다 구원의 길을 바로 열었습니다 범죄한 남자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 모형은 예표 즉 아담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 구원해서 오셨다 아담이 죽였으니 둘째 아담 예수가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아담 한 사람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대로 두지 안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결정하시고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 하나님이시고 완전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 100% 인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90% 90% 해도 안 돼요 신성과 인성 100% 하나님 100% 인간 이것이 되어져야 많이 이 두 개를 갖춰야 많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때문에 인류 전체를 믿는 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야만 해요 인간된 인간을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대신할 수 감옥에 갇힌 주제 죄수 주제 지금 어떻게 그 죄의를 꺼지면 냅니까 밖에 변호사나 밖에서 다른 사람이 빼내줘야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이 됩니까 덩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세주가 아이고 신천지 사람들 보면 웃겨낸 거예요 무슨 이만희가 구세주입니까 무슨 안상홍이가 구세주입니까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니에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완전 또라이 아닙니까 생명 걸고 믿고 있어요 안상홍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시 안시 이시 이시 아시겠죠 이 단령을 받아버리면 이래되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 어섭지요 사람만 손으로 만드는 부처 앞에 복달라고 비는 박사님 학자님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적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귀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통 아무나 듣는 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든단 말이에요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임했다 범죄에 대한 정죄가 아니에요 죄와 저주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린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 놀라운 은혜의 바울은 여기 초점을 다 맞추고 있죠 특별히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은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순종에 있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 사실을 강조하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답 다 나왔어요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죽음이 맞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영원한 의인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 이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은요 절대 은혜를 체험 해야만 됩니다 절대 순종은 절대 은혜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절대 은혜 절대 순종 말씀에 순종하세요 더하고 빼면 안 돼요 1.1액 이라도 더하고 빼면 영생 못 얻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 서양계전인데요 백마디 말보다 한 번 순종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은약적 실현을 하는 CVDIP의 삶을 사시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욱 넘치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되어 사망에 이르렀지만은 또 한 사람 예수 의심을 통해서 의인이 되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은사 선물이란 이 놀라운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사 선물이다 영생 12절로 21절 사이에 이 용어가 열 번 열 번 열 번 나오고 있어요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 그게 뭐예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구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특징이 있다고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는 계속해서 넘치도록 넘치도록 15절에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한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에 보면 더욱 은혜와 그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들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롯 하리라 넘치게 받은 사람은 왕노롯 한다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더욱 넘친다 더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뭐냐 넘치는 거예요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넘치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도록 풍성한 거예요 풍성 난 그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누리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더 달라 할 게 없어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셔 아멘 비단 오늘 보목구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 넘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를 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런 충만을 우리가 받은 것을 가르쳐서 은혜 위에 은혜다 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이 말도요 은혜가 더욱 넘치고 넘친다 그런 뜻이 은혜가 넘치고 넘친다 은혜의 바다 속에 은혜의 은혜 속에 넘치고 넘친다 에베소 2장 7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남들이 모릅니다 그 내면이 얼마나 풍성한지 부자여 부자 영적으로 에베소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능히 하시는 분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왕로로 타는 옛 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로로 타는 그러한 새 털이셔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왕로로 늘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랬잖아요 다른 교회 다닐 때 죄 죄 죄 죄 죄 죄 이 더러운 부러지 같은 지랭이 같은 죄를 용서 용서 계속 그것마다 끝났잖아요 주가 그랬어요 복음 못 깨달을 때는 그냥 물었고 죄 천재를 용서 죄 맨날 회개하라 왜냐면 부흥사들이 본괄로 와가지고 때리 잡는 게 뭐예요 회개 잡죠 회개 회개하라고 막 죄를 지적하는 전부 다 다 죽는 거죠 뭐 다 그러니까 이 죄의 죄의 종이에서 죄책감에 희석하게 살다가 죄가 왕로로 하면서 계속 괴롭히죠 죄가 왕로로 하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계속 죄 너치의 죄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막 계속 내면의 갈등이 생기도록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울증 와요 우울증은 잠 못자요 모든 게 만사하기 귀찮아요 짜증나요 사람 많다고 싫어요 햇빛도 싫어요 죽고 싶어요 그 밖에 없어요 죄의 결과예요 사단이 가지고 노는 게 그거예요 한 발자국도 발전 없어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해 죄에 잡혀있는 사람들 헤븐이 탤런트 하나님이신 탤런트 하나도 개발 못해 헤븐이 파워 처음부터 못해 그게 무슨 헤븐이 미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뻥이지 그러니까 순 가짜로 산단 말이에요 가짜로 사단에 속아가지고 구분받아 놓고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텔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끝냈다 너 남편 문제 너 아내 문제 너 자식 문제 너 미래 문제 장래 문제 영혼 문제까지 내가 다 끝내줬다 아멘 믿으세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잔머리 그런 거 굴리지 마세요 큰 머리 큰 머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 거의 적어보면 속고 있어요 속고 있어요 속고 있어요 사단이 준 이 불안 불신앙 그게 잡혀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감사 감격 속 이십사 찬양하고 이십사 감사하면서 이 복음 증가하면 살아야 되는데 맨날 이십사 돈 돈 돈 돈 이십사 불안 초조 잡혀가지고 사단이 박수를 치고 갖고 놀아요 그냥 예수 건의동의 십자가 상에서 완벽하게 끝내버리시고 부활을 통해 완전 자유 해방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 속에 이유 없어요 완전 누렴의 삶을 사세요 한마디로 그냥 주 안에서 마음대로 사세요 뭐가 잡혀요 사주 팔자 오면 다 빠져나왔어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 개혁을 할 때 사단이 이렇게 정지를 했습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하냐 너가 이런 줄을 지고 저런 데를 짓고 있는데 마틴 루터는 신부하다가 때려치우고 과보하고 결혼했어요 내가 이런 줄 저런 줄 엄청 지지었는데 네가 종교 개혁을 해 내가 성경 번역을 해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성경 번역한 성에 숨어가지고 독일어를 라틴어를 독일어로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사단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마틴 루터가 그때는 잉크로 이렇게 놓고 찍어 섰잖아요 섰는데 섰는데 하도 괴롭히니까 잉크병을 가지고 사단을 쳐버린다고 쳤는데 벽에 잉크가 깨져가지고 벽에 잉크가 팍 피어져 있는 그런 모습 자꾸 괴롭혀요 정죄 의식을 심어요 이럴 때 마틴 루터의 대응법이 뭐냐 대응법이 그거였어요 계속 종교 개혁을 하는데 괴롭힐 때 이 죄를 가지고 끌고 오거든요 죄증이 사실이니까 그거 가지고 끌고 와서 계속 괴롭힐 때 마틴 루터의 대응법은 딱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맞아 네 말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었어요 네브 델리스 네브 델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나는 죄인 맞아 너 말하는 거 다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허물이 많다 난 죄 많은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서시고 계신다 죄의 넓이는 은혜의 넓이를 따라할 수 없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풍성한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더욱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그래서 이유 없이 삶의 현장에서 왕로로 타는 삶 되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에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13살 때 헬류병을 알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만 후천성 면역결핍성 에이즈에 걸렸어요 수혈을 잘못 받아 수혈을 에이즈 환자 이걸 수혈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에이즈에 걸렸어요 소수무책으로 이제는 13살짜리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라이언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망하지를 않았어요 부모도 형제도 특별히 의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웃음을 보였고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냈다 이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린아이가 전 국민이 라인을 위해서 기도했고 유명인사들이 방문해서 라이언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라이언 이 화이트는 안타깝게도 5년 더 살다가 18세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하고 나눈 대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추구하는 라이언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무것도 내게 해준 것이었구나 아빠가 어떤 선물 줄 수 없었음을 용서해다오 그렇게 할 때 이 라이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아빠가 준 선물을 주지 못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천국 열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예수를 믿게 해 주셨고 영생까지 얻게 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에 있어요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죽는 날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주어진 영생의 축복을 그 은혜 속에 그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라이언은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는 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병상에서도 그 얼음 중에서도 넘치는 주일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영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모든 염려 건심 걱정 불안 초조 시선 듯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위에서 주시는 헤브니 파워 24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릅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영계 모든 성도를 세상이 주는 차원과 다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체험합니다 2, 3, 7, 8 5천 유적 살릴 수 있는 해분의 미션을 실현에 나간 꿈과 비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해서 시기를 주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삶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게 임했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 오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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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